네,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장에 생생한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IT 업계의 소식을 전해주는 산업부의 박혜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결국엔 네이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트위치라는 방송 플랫폼 회사죠? 세계 1위라고 하던데, 트위치가. 네, 맞습니다.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망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네, 맞습니다. 이런 품계를 대던데 그러고 나면 네이버가 여기를 차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네이버가 치지직이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며 트위치의 이용자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치지직이에요? 네, 치지직입니다. 아직 베타 테스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머와 이용자들의 반응 또한 모두 좋습니다. 지난 20일 베타 시작 하루 만에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인기순위 1위를 기록했고요. 침착맨 등 인지도가 높은 스트리머들도 시험방송에 참여하며 약 열흘간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3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건 높은 화질과 다시 보기 서비스입니다. 트위치와 달리 치지직은 최대 1080 픽셀, 초당 60프레임급 고화질 해상도와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네, 이번에 올 상반기 치지직을 정식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반응이 뜨겁다 보니까 더 속도감 있게 트위치가 완전히 철수하는 2월 말에 조기 출시할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1080 픽셀이면 일반화된 거 아닌가요? 그전에는 그러면 트위치 쪽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화질로 방송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720 픽셀로 방송을 했는데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재작년부터 낮췄습니다. 이를 두고 트위치는 막대한 망이용료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트위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내 매출이 1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망이용료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 화질도 낮추고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중단한 겁니다. 트위치가 이번 사업 철수의 이유로도 막대한 망이용료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매출이 18억 원. 결국에는 자기들이 사업 못한 거 가지고 핑계대고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망 사용료도 비싸고 열심히 해봐야 18억밖에 못 보는 시장에 네이버가 뛰어들어서 어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에선 게임 스트리밍 시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게임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5조 원에서 2028년 약 23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질직은 네이버의 생태계를 확장시키며 트위치보다 월등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로 연간 700억 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체질직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물론 이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겁니다. 다만 광고 수입에 거의 의존했던 트위치와는 달리 네이버는 광고와 더불어 간편결제, 커뮤니티, 커머스 등 다른 서비스들과의 시너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령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수익 모델이 후원이라는 건데요. 네이버 페이로 할 수 있다는 점은 네이버에게도 이용자에게도 큰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네이버 측은 당장은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취지직을 통해 젊은 이용자들 많이 유입시키는 데 기대를 걸고 있고요. 특히 쇼폰 부문에서도 기대가 크게 걸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과 트래픽을 이렇게 늘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광고 단가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울 투자 증권은 국내 트위치 스트리머를 영입하고 유저 트래픽을 성공적으로 확보한다면 취지직의 사업 가치는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시너지 날 게 많다 이런 얘기로 좀 들리는데 그래도 트위치가 매출 18억 올렸는데 기업 가치를 인재막 진출한 네이버의 취지직의 기업 가치를 1조 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후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매출과 사업 가치가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요. 트위치가 망 이용료 부담을 호소하기 위해 매출을 축소해서 공개했다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수하는 것도 다른 경영상의 이유 때문인데 망 비용을 표면에 내세운 것이란 점입니다. 네이버의 사업 가치를 1조 원이라고 전망한 다울 투자 증권의 경우 2022년 트위치 코리아의 매출을 약 2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위 사업자인 아프리카TV의 연 매출도 꾸준히 상향하면서 현재 3천억 원을 웃돌고 있다는 점도 의구심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시장의 2위가 아프리카TV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도리어 새로 신규 진입한 네이버의 관심을 더 갖는 건데 아프리카TV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TV에게도 기회입니다. 이건 주가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트위치 철수 결정 후 현재 아프리카TV의 주가는 약 30%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치즈직이 아프리카TV의 경쟁자인 건 하지만 주요 스트리머 및 콘텐츠와 이에 따른 이용자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치즈직은 네이버라는 강력한 플랫폼 아래서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증권가에선 네이버의 치즈직으로 많은 게임 스트리머들이 이동은 하겠지만 수익이 높은 여성 스트리머 대부분이 아프리카TV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프리카TV의 가장 큰 수혜를 예상하고 있고요. 치즈직의 돌풍을 보며 아프리카TV는 새 사명을 수프로 바꾸는 등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이용자와 투자자들의 기회들을 한 몸에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의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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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